CJ대한통운이 올해 배터리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물류 수주가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수주는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 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CJ대한통운은 향후 3년에 걸쳐 세계 공장 중공에 관련된 자재 및 설비 물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은 빠르게 성장 중인 배터리 시장에서 앞선 물류 경험을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으로 물류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동시에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의 협업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무선 가전, 로봇, 사물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까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련 물류 시장 역시 성장이 무한하다고 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미래 성장 동략으로 떠오른 배터리 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